1부와 2부로 나누어 준비해봤습니다. 1부는 명절 음식 준비하는 건데요. 보통 후춤번때는 음식 서너 가지를 준비해서 사원에 공양을 가고 가족끼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때 시간이 아침 6시 조금 넘어서였는데요. 가족들끼리 다같이 모여 머헛거리라는 음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머헛거리는 우리 음식 중 닭볶음탕과 유사한데요. 닭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도 같이 넣고 요리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2020년 부춤버는 9월 16일부터 3일간이었는데요. 부춤버는 주먹밥을 함께 공유한다는 뜻으로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에서는 조상들과 스님들에게 밥을 공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을 모신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만월인 보름날이 아닌 금음날인 마리를 기린다는 차이점도 볼 수 있네요. 이 날은 음기가 강해 저승신들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저승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에게 지상에 내려가 음식 공양받는 것을 허락한다고 합니다. 이때 조상의 영혼들은 7개의 사원을 돌아다니는데 사원을 차례대로 돌며 내 후손들이 음식을 공양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공양하지 않았다면 후손들에게 벌을 준다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하네요. 요즘 캄보디아 사람들은 15일 동안 명절의식을 치르긴 하지만 국가 정치 규율은 마지막 3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은 마지막 날로 이날 음식을 준비해서 사원회가 공양을 하고 온 가족이 모여 잔치를 벌이는 게 일반적인 캄보디아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럼 가족들끼리 사이젓게 담소도 나누며 음식 준비하는 모습 보실까요? 음식을 찾고 계획을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찾아봐요. 음식을 찾아다보는 무서워해 음식이 다른 음식을 참고 음식을 찾아다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찾아다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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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고구마 당근 모험거리도 거의 완성되어 가네요. 이제 더 푹 끓여내기만 하면 될 듯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른 음식인 참이 술을 준비하네요. 먼저 고기부터 볶아주고 나중에 쌀면을 넣어 좀 더 볶아주면 우리나라 잡채와 비슷한 모습의 음식이 완성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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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식고 시장도 마친 가족들은 사원으로 출발하려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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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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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